지금 보시는 어여쁜 이 탁구 선수는 후쿠아라아이와 이시카와 카스미의 미녀 탁구 선수 계보를 잇는 나가사키 미우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주요 커리어로는 이토미마나 히라논 미우도 달성하지 못했던 주니어 세계선수권 단식 우승을 2019년도에 달성했는데요. 이는 2003년 주니어 세계선수권 1회대 이후로 16년 연속 중국의 톱선수들이 우승을 놓치지 않았던 대회라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탁구 왕중왕전 그랜드파이널에서 키아라 미우와 합을 맞추어 복식 우승의 태거도 달성했습니다. 4강전 상대는 무려 세계선수권 복식 우승이 연패에 빛나는 중국의 왕만이 스닝샷 복식조를 꺾고 우승했었는데요. 이 둘은 복식공기 애칭으로 더블 미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미우 선수는 왼손 드라이브 전형의 다른 일본여자 선수의 신장이 164cm로 장수님 편이라 남자 선수와 비교해도 파워가 밀리지 않습니다. 복식 파트너인 키아라 미우는 나가사키 미우보다 두 살 아래로 전 일본 선수권 역대체 연속 결승 진출 그리고 이번 2022년 부하 스타 컨텐더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현재 세계 랭킹 15위로 개인전 2량이 활발한데요. 그에 반해 나가사키 미우의 세계 랭킹은 99위 그러나 올해 4월 세계선수권 대표선발전 화자컵에서 8강전 2분말을 꺾고 결승에서는 하야타 히나에게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지만 게임스코어 3대0으로 선제를 잡는 돌풍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컨텐더 대회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와 페루의 리마에서 같은 날 동시에 개최하는 바람에 선수들 출전이 양분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체로 여자 강호들은 자그레브에 출전을 했었기에 키아라 미우와는 떨어져 홀로 먼남미에서 개인전 무대를 치뤄야 했었는데요. 6월 15일 생일을 맞아 20살이 된 나가사키 미우는 16일부터 열린 리마 컨텐더에서 홀로 외로이 싸우며 결승까지 진출한 그녀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봐봅시다. Q. 루시아 Q. 루시아 Q. 루시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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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금이 낙지 금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pparently either. 11-5 and a comprehensive victory. Of the event back then, she was 20 years old a couple of days ago, so happy birthday to her from then. On the near side, Barbara Olozova, the number 60, 30 years of age. The final victory round, she was 20 years old. The final victory round is the victory. We wrote this to be the party's wedding ceremony. She was 15 years old. There are 3 day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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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go! 3, 2, 1, go! 3, 2, go! 3, 2, go! 3, 2, go! 3, 2, go! Oh, it's gone low! The number one seed was, I don't know, Diath. She took out Barbara, and it was ov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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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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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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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사키미우는 이번 컨텐더 리마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하였지만 이로써 세계랭킹 99위에서 무려 51단계나 상승해 48위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계선수권 단체전에 이어 올해 10월에 열릴 청두 세계선수권 단체전에서도 선발된 나가사키미우 스무사를 맞이하여 펼쳐질 도전은 그녀의 미소만큼이나 항상 맑기를